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sí클라운에서 기공자로 맡고 있는 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섹시 커리스맛 리더로 맡고 있는 로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맨날 맡고 있는 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클라운에서 중심축을 맡고 있는 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중앙 계엄을 맡고 있는 티켓입니다 뿌잉뿌잉 정말 어색해 참 멀어질까봐 K-Wave 팬분들 지금 진짜 10그라운드 더 있으면 컴백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접지 촬영 기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String Rats 스타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가 정말 어색해 좀 멀어질까봐